잘 돼? 어? 이래서 크레페 먹겄어? 아직까진 잘 안됩니다. 근데 곧 잘 될 예정입니다. 어떻게 하라고? 미래에서 왔거든요. 아.. 자신의 미래에서요? 네. 개쩌는데? 곧 잘 될 것이여요. 제가 이 미래에서 한 3등 정도 하는 거 같았어요. 오.. 오.. 잘 됐어요. 안녕. 안녕. 아무도 없지만 안녕. 킬로레스님. 오랜만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티티카이님. 오늘은 도레미의 방송입니다. 도레미님. 꿈까웃 이쁜거 입으셨네. 아.. 이거.. 예전엔 많이 입었어요. 근데 지금은 더워서 잘 안 입긴 하죠. 밖에 이거 입고 나가면 완전.. 죽어버려요. 근데 이거 솔직히 소매 너무 짧게 나온 거 아니에요?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건데.. 뭐지? 약간 출출한데 간식을 시켜도 될까요? 안 돼. 돈 들잖아. 저번에 못 시켰는데.. 시간이 너무 아슬아슬했어요. 이 시간에는 주문이 안 돼요. 진짜요? 네. 아닌데.. 왜.. 진짜 진짜 안 돼요? 주문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있는데..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. 여보세요? 네. 아 안 된대요. 아 어딘줄 알고 전.. 1등하면 먹어라. 아니.. 1등하고 빨리 먹으면 되잖아. 시간이.. 그렇잖아요. 1등할 때까지 하면은.. 시간에 늦어져 버리면 못 먹는 거잖아요. 한 번에 1등하면 돼요? 방송에서 그런 기저귀.. 무감입니다. 떡볶이를 잘 해야 돼요. 떡볶이요? 떡볶이요. 배고픈가보다. 아유.. 아유.. 마침 앞에 지나가길래.. 아유.. 어? 이상하게 총잡이가 없네? 그럼 나 총잡이로 갈아탑니다요. 근데 총잡이가 조금 후반에 좀 딸리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렇지. 아.. 총잡이랑 함께 뭘 가야 되지? 쌍군 빙하를 가는 게 좋겠죠? 좀 버텨야 되니끼. 눈이 열리네요. 그대가 저러요. 퐁짝짝퐁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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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시민님이잖아. 왜 이렇게 튼튼해요 애들이. 죽어라. 한 대만! 아.. 저 이겼으니까 크레페 사주세요. 이거 좀 할지도 없네. 아 진짜.. 빨리 좀 사주면 던나나. 던나. 어디가 던나요? 마음. 내 속에 있는 양신이 안 된대. 아.. 네. 제가 도레미닛을 크레페 안 사주는 이유는요. 그냥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. 너무 살 많이 쪄요 얘. 살 아닌데? 살 아니면 뭔데? 어.. 마음? 마음이 쪄요. 오.. 디지카이 님이네. 야생에.. 그렇군요. 오! 와우. 와우. 따뚱. 아 나 왜 돈 안 줘. 왜 생선 뼈 따오랑 신발만 줘. 마음을 좋겠어야지. 기왕 지는 김에 그냥 연패 코인 타버려. 막 엄청 많이 그렇게 뭐냐. 안 맞으면 되죠. 좀 적당히 죽이고 해서. 아이고. 우리 파이크가. 한 마리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못 잡네. 잘 돼? 어? 이래서 크레페 못 꿨어? 아직까진 잘 안 됩니다. 근데 곧 잘 될 예정입니다. 어떻게 안 오세요? 미래에서 왔거든요. 어? 자신의 미래에서요? 네. 개쩌는데? 어? 곧 잘 될것이여요. 제가 이 미래에서 한 3등 정도 하는거 같았어요. 오오옹힉. 아 뭐. 이거, 저거 나는 뒤집게. 아. 부럽다. 제가 꼴찌죄? 일부러 꼴찌했다고 그럴라고. 아 그렇죠. 이거 다 계획된거죠. 저 아칼리가 필요했거든요. 아 아칼리 짱쎄 아칼리가 뭐냐 금방 죽어버렸네 우리 아칼리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그걸 그 쏘는 방향으로 피해 우시야 완전 딜빡이네 이제 조금 세지겠네 일단은 얘는 쓸 일이 없으니까 팔아버리고요 아쉽겠는데 아까전에 나 뒤지게 패던 애지 넌 뒤졌다 연패는 탈출했고 이제 연승코인 가야죠? 다 잡을 수 있겠냐고? 아 그럼요 제 암살자들을 무시하지 마시죠 이제 얘로 바꿔주면 되겠니? 어? 티지카이님이네 아까전에 졌었는데 이제 내가 이긴다 여기서 뭘 뽑냐가 아 이게 다 그 계획된 꼴찌죠 그냥 찾는게 낫구요 좋아 좋아 그래 니가 잘 버텨서 그거 막 쏴주면 돼 하하하 우리 친구 너무 잘 버티네요 오오 다행이다 휴 3위 확정 어 뭐야 2등이잖아 나 이제 그럼 더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레벨업만 해놓고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? 하하하 장난 아니라니깐 오 1등 오 나 진짜 1등 했는데? 뭐지? 하하하 미포한테 오래 버티라고 템 줬더니 오래 버티고 걔가 다 죽이네 진짜? 골드로 승급했어 또 우와 대박 하하하 이거 뭐임? 하하하 크레페 사주셔야겠네 일단 프린트 스크린 해놓고 하하하하 나는 골드 골드 뒤로 더이상 골드 부시면 못 부려 진매님도 골드 같은 골드 하하하하 이제 풀래 다는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래 시켜라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이제 1등 했고 골드도 달았습니다 이제 할 말 없다 먹어라 아따 사무실 카드 저기 있다 너 퇴근 안하니? 빨리 가라 야 하하하 맛있당 저 한입만 먹을게요 이거 살 찔까봐 아니 뭐 한입은 왜 그렇게 먹어요? 한입 먹는다고 그랬잖아 맛만 봤어 맛만 아니 무슨 맛을 심하게 봐요 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indruck 안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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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